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지는 양상입니다.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을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거라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. 한 대표는 사면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김 전 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민의힘도 애초에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.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어떤 것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는데 한 대표가 입장을 밝힐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. 친윤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사면권 행사에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개진해야지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건 모양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2022년 12월 사면에서 5개월간의 잔여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. 이후 그는 연수차 영국으로 출국한 상태인데 최근 법무부 심사위원회는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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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